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종목들을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괜찮다, 내가 관심 가지고 있었다라는 종목들 설명도 들어보시고 투자 포인트, 또 가격 전략 이런 것들도 궁금하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그 해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스피드 종목 대회는 함께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수쿠배 김상훈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준비하셨죠? 좋습니다. 그럼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 스피드 종목 10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팀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론을 시작으로 해서 유니드, 파마 리서치, KEC, 바이넥스 이렇게 5가지를 가져오셨고요. 김상훈 대표의 픽은 LF, 한섬, 엠게임, 비덴트, 롯데 정보통신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관심이 가시나요? 두 분이 좋은 종목들 잘 공부하고 연구해 오셔서 10가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더 있다, 매수가, 목표가 이런 것도 알고 싶다 하시면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도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성 팀장님 시작할까요? 일단 제가 오늘 처음 종목으로 가지고 온 기업은요. 파트론이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결국에 좋든 싫든 이제는 시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적 시즌이 돌입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혹은 잘 나올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찾는 것이 가장 주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지금 8% 정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분기 대비 약 10% 이상 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파트로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일단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핸드폰에만 국한되어 있는 기술들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미래 지향적인 성장성인데 카메라 모듈이 이제 향후 어디에 많이 들어가느냐 자율주행에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도 과거에 보면 핸드폰 뒷면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예전에는 카메라 모듈이 하나라서 렌즈가 하나 혹은 두 개였는데 지금은 뭐 3개, 4개 이렇게 지금 붙어 있다 보니까 자율주행을 통해서 외형 성장이 충분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과거보다 모바일 한 대에 들어가는 탑재하는 모듈이 많다 보니까 똑같은 판매 대수를 기록하더라도 모듈의 매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즉 실적이 계속해서 양호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에 저는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만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공략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파트론을 주셨습니다. 실적에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성장성을 봤을 때도 카메라 모듈이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할지 이제는 더 줄어들 수가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파트론을 지금 좀 공략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픽을 그럼 들어볼까요? LF를 좀 가져왔습니다. LF요? 네. 일단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좀 고점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은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기업에 대해서는 좀 리오프닝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 쪽에만 국한된 그런 사업들도 있지만 외식 산업까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헬지스 골프 그리고 닥스가 올해 3월까지 매출액을 좀 두 배 이상 성장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 인구 유입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떤 고공행진이 좀 예상이 됩니다. 사실 비수기는 1월에서 3월 정도거든요. 골프의 비수기가 그 정도인데 앞으로 뭐 여름이나 뭐 가을 그리고 겨울까지 좀 앞으로 골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열사 LF푸드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브랜드들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리오프닝 본격화는 사실 이제부터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앞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데 지금 사실 현재 PER로 봤을 때 5배 정도 수준입니다. 5배 미만 수준이기 때문에 5년 평균 PER를 봤을 때 멀티플 10 정도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2배 이상 오를 여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매집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LF도 역시 실적 기대감 여기에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저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LF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김태성 팀장님 두 번째 유니드를 주셨네요. 일단 올해 굉장히 많은 주식시장에서의 키워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일단 두 가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본다면 폭등한 원자재 가격에 따른 수혜주들 당연히 이것은 짚어가야 될 것 같죠.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까지 최근 1분기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북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대륙을 통틀어서 탄소 포집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좀 집중되고 있는, 교차 집합이 되고 있는 기업들도 충분히 관심 권역에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유니드라고 하는 기업에 제가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화학 필수 첨가제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 필수 첨가제에 많이 들어가는 원자재가 염소라고 하는 제품이 많다고 합니다. 염소도 최근에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만 급등한 게 아니고 판매 가격까지 급등을 하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높은 마진율을 남겨먹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영업이익이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당연히 저는 이 필수 첨가제 안에서 시장 영향력이 1위이기 때문에 거의 독과점식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에 저는 충분히 좋은 실적과 함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또 탄소 중립에 따른 수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적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탄력도를 넘어가게 되면 이번에도 또 박스권 상단 혹은 그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 높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니드를 주셨습니다. 김태성 팀장님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섬을 좀 가져왔습니다. 한섬이요? LF에 이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오프닝 관련 주고 여성 의류 제조 판매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은 사실 코로나 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았었는데 이제는 좀 회복을 넘은 단계다. 그리고 성장까지 하는 단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를 좀 재무적으로 확인을 했고 쇼핑 성수기나 보복 소비로 인해서 계속해서 견저함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실적에 대한 그런 것들은 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역기저에도 좀 불구하고 이런 모든 카테고리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다양한 그런 여성 의류 제조 판매업에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주가가 PER 7배가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 평균을 보면 아까 의류 평균도 그렇고 PER 10 정도, 그러니까 멀티플 10 정도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은데 사실 이평선들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차트를 살짝 깼어요. 어떻게 보면 이평선들을 좀 깨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들어가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평선을 좀 뚫었을 때나 어떻게 보면 정배열을 좀 만들어 갔을 때 그럴 때 조금조금씩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김상훈 대표는 LF에 이어서 한섬까지 역시 저평가되어 있고 약간 매집해가기 좋은 위치다라는 의견을 주었으니까요. 한섬까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상황, 출발 상황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3,239포인트 선에서 약하게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낙폭이 조금 나오네요. 0.65% 하락 출발하면서 오늘도 약간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엇갈리고 있는데 일본 니케이지수는 0.07% 강보합권입니다. 아까는 조금 한 0.4%대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상승 탄력이 줄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역시 상승의 빨간불을 켜다가 낙폭이 커지고 있네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0.3% 가까이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시장의 상황을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태성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 들어봐야겠죠? 일단 저도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한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파마 리서치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분들 안에서 굉장히 많은 섹터가 있지만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쪽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기 업종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지금 굉장히 좋은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파마 리서치는 리주란이라고 하는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리면서 높은 매출을 기록을 했고 높은 매출은 뭐죠?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잘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앞으로 리주란이 그럼 더 잘 팔릴 것이냐? 뭐 이거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장비가 한번 팔리면요. 소모품 그리고 AS 부품이 잘 팔리게 되어 있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현대차가 성장하면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게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유아 같은 부품사들도 같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가 하나 팔리면 그에 따른 소모품이라든지 AS 제품까지 팔려오게 됐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꾸준히 단기적으로 한 번 물건만 팔아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도 이 실적에 대한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뭐 이 종목을 가지고 제가 뭐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시세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 라는 것보다는 조금 짧은 트레이닝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저는 충분히 짧은 구간에서의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파마 리서치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작년에 이 보틀리논 톡신에 대한 안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역시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로 하나 소개를 해주신 김태성 팀장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M게임을 좀 가져왔습니다. M게임이요? M게임이 사실 SK스케어 인수설 때문에 굉장히 좀 급등을 했었다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부인으로 해서 이제 급락을 한 거예요. SK스케어에서 우리는 이제 인수를 이렇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뉴스가 떴었었는데 사실 최근 상승 배경 자체가 거기에 있지 않고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단기성 이슈거든요. 사실 중국 열혈광호가 굉장히 좀 열풍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 때문에 상승을 했다고 좀 배경을 보고 있고 초기 서버가 사실 20개 정도로 시작했는데 제가 알아볼 때까지만 해도 54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기사를 좀 살펴보면 현재 하루에 10개씩 서버 증상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100개의 서버가 사실 8일이나 9일 정도에 이제 완료가 될 것 같다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중국성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좀 좋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실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이 나왔을 때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집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것들을 기조로 좀 바탕을 했을 때 사실 중국에서 지금 셧다운 문제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조가 계속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매출의 60, 70%가 해외 매출인데 이 중에 60% 이상이 또 중화권 매출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들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4분기 최대 실적 달성도 했고 사실 올해에도 호실적을 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좀 내려온 상태에서는 괜찮은 자리 갈이 갔다. 분할 매수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M게임 지금 충분히 분할 매수할 만한 자리다라는 의견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 할까요? 네, 일단 KEC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KE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굉장히 좋은 시설을 냈다가 지금 지수의 변동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익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SIC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거에 보면 수입 의존도가 100%였어요. 그런데 이 100%였던 수입 의존도를 국산화하면서 굉장히 또 KEC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술력과 함께 실적 모두 지금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전력 반도체가 뭐냐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류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전기전자 제품들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이는 거거든요.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가 상용화되면 상용화될수록 당연히 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현대차라든지 기아도 굉장히 많은 전기차를 만들지만 결국 전기차의 가장 넘버원은 지금까지는 테슬라입니다. 일단 KEC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핵심 부품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 납품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앞으로 KEC가 테슬라를 넘어서 다른 기업들과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큰 외형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력 반도체뿐만 아니고 터치스크린까지도 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보면 거의 다 터치스크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성장세 기대를 해보면서 KEC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EC까지 함께 김태성 팀장님의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네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비덴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비덴트요? 네, 일단 빛성 코리아나 홀딩스 지분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보유한 최대의 주주입니다. 일단 지난해 순이익만 보더라도 사실 2,200억이 넘으면서 전년 대비해서 900%가 넘는 그런 증가세를 좀 보였거든요. 사실 작년에 코인장이 그렇게 좋았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의 수수료만으로도 이러한 순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러한 빚섬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규제가 좀 많아졌어요. 트래블롤이라고 해서 자산 이동을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피트는 K-뱅크를 사용하고 빚섬은 농협은행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양분화될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트래블롤 관련해서 이제 지갑으로의 전송이 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좀 빚섬이 앞으로도 좀 나름 양분화된 그러한 시장을 좀 먹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NFT 거래소나 메타버스 같은 것들이 좀 아직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구체적인 생태계를 좀 형성 중이라고 해요. 앞으로 좀 신사업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요. 코인에 대한 기업이나 뭐 어떻게 보면 정부나 이런 것들은 좀 계속해서 관심은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제 뭐 가상거래소로 봤을 때나 뭐 리레이팅을 다시 했을 때 뭐 은행 멀티프를 적용해도 굉장히 좀 저평가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덴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뭐 충분히 저 높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문자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비덴트 540번님께서 그럼 비덴트 어느 정도로 잡고 어느 정도 매도를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도 주셨네요. 저는 사실 좀 이게 사실 멀티프를 자기가 매기기 좀 나름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사실 정구점을 바라봐야 될 만큼의 좀 그러한 것들을 좀 보고 있지만 사실 좀 안전하게 가져간다고 하면은 좀 저항이 좀 있을 만한 그런 자리 뭐 2만 3천원에서 4천원 정도 사이에 매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2만 3천원에서 4천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상승 여력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비덴트에 대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김태성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바이넥스를 주셨는데 역시 질문이 왔습니다. 3366번님께서 바이넥스를 1만 8천원에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 본전이 왔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팔지 못했다. 이거 다시 본전이 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저는 본전 그 이상을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바이넥스에 대한 설명을 바로 한번 드릴게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힘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 실정은 잘 나왔습니다만 외국인 수금에 대한 개선이 아직까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업종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반도체 IT와 제약바이오. 그런데 지금 반도체 IT가 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바이오의 투자 심리가 조금은 먼저 살아날 가능성도 굉장히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대신에 모든 제약바이오가 한 번에 다 살아나는 것보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바닷건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소외받았기 때문에 리바운딩이 나왔을 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임상 실효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주 증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과 바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시기적으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해당 기업이 실적을 잘 낼 것인지 말 것인지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2분기, 3분기, 4분기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것으로 기결되는 부분이라서요. 저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굉장히 공장들이 가동률이 높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외형 성장 그래서 18,000원보다도 더 높은 가격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넥스에 대한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바이넥스가 좀 많이 올라왔다가 오늘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라는 의견 바이넥스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종목이죠. 김상훈 대표님 마지막 종목은 뭐예요? 네, 롯데정보통신을 좀 가져왔습니다. 롯데정보통신? 네, 데이터센터나 빅데이터 같은 그런 IT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일단 1분기부터 전기차 충전 제조업체 중앙제어의 실적이 연결로 편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새로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요. 롯데그룹 자체가 스마트 팩토리나 물류 자동화나 클라우드 같은 그런 디지털 전환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도 예상되고 메타버스 완성형 서비스도 연내 글로벌 시장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어떤 가속화를 좀 누릴 수 있겠다.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충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신사업이잖아요. 그런 신사업들에 대한 기조를 좀 이번에 새 정부가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책 수혜도 가능하고 좀 실적도 가능하다.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다양한 이런 신사업 출범들이 굉장히 좀 고정비를 많이 가져가거든요. 인건비에 대한 그런 고정비를 많이 가져가는데 이런 인건비 상승에도 사실 실적에 대한 그런 상승이 계속될 거라는 그러한 증권사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신사업을 가져가면서 모멘텀을 좀 누릴 롯데 정보통신을 지금부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 정보통신 정책 수혜나 새로운 정부의 기대감 이런 것들도 함께 받을 수 있고 신사업을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나 봅니다. 롯데 정보통신도 추이는 한번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전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탑픽 종목이 궁금하실 텐데요. 탑픽 종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성 팀장님은 일단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일단 제가 오늘 탑픽으로 골라온 종목은 파트론. 파트론이요? 일단 뭐 단순합니다. 실적 충분히 지금 1분기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를 넘어서 올해 굉장히 또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파트론 오히려 오늘 조정을 받는 게 더 좋은 매수의 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파트론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종가에 혹은 지금 가게 사는 것보다는 최대한 나눠 사자라는 추가 전략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에서 오히려 지금 떨어지는 게 찬스일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자라는 의견으로 파트론을 주었고요. 김상훈 대표는요? 저는 LF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PER이 5배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5년 평균을 10이라고 봤을 때 지금 5배 미만이라고 하면 3에서 4 정도의 수준에서의 그러한 매수는 사실 하반 경직성이 굉장히 잡혀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F를 김상훈 대표는 주셨습니다. 이제 하반 경직성 단단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상승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는 리오프닝의 수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LF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LF와 그리고 파트론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